오늘 5일장인데 쇼핑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에요 완도읍에 오늘 5일장이에요 여러가지 많은 것들을 사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에요 러시아 왜 そう 라이브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죠 근데 영원히 안 들어오니 한 명 들락락 완전히 막았고 완전히 막았군요 그래서 이거라 또 승부 거는 아까 한 번 찍었잖아. 횡단보도 건너는 개네. 시골 개들이 원래 안 지키는데. 응. 지키고 있어. 저번에 여기서 기름댔잖아. 그랬던 것 같은데. 그 집. 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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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 Bell now? 응. 기름. 감사합니다.